너무 감사해서 잘해낼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만족 95% 만족 혼자서 어디든지 나한테 해주려고 그러고 칭찬해주고 싶어 나는 말을 서로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보이지 않지만 서로 간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첫 무대만 생각하면 다시 돌아온 무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진짜 못했죠 진짜라고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진짜라고 진짜라고 진짜잖아요 진짜거든요 위에서 노래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와 진짜 저때랑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저때는 정말 꿈에서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인데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